안녕하세요 박지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병헌씨 건물 매입한 사례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병헌씨 매입한 건물 자료가 한번 올라왔었죠 기사가 한번 올라와서 그 보는데 245번에 매입했는데 이분하고 김태희비씨하고 투자하시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신탁 방식으로 해서 위탁회사에 수탁을 하고 절세효과를 좀 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으로 매입은 하셨는데 제가 보는 연예인들의 건물 투자가 보면 요즘에 좀 아쉬운 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위치를 보면 옥수동이에요 옥수동인데 저기 한남동이죠 한남대교에서 이렇게 옥수동으로 넘어오는 약간 언덕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상권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고요 반대편으로는 주거적 아파트 쪽이 좀 일부 있고 그런 지역에 매입을 하셨는데 대체 저기를 왜 매입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임대료가 좀 잘 나와서 뭐 그 정도 사유 아닐까 싶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운 건물이에요 240억 정도 규모면 적지 않은 건물 규모거든요 그런데 임대료 때문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신축건물이라고 해서 1억 이상의 많은 비용을 주시면서까지 저 건물을 매입하셨다 조금 아쉬워요 입지가 너무 아쉽습니다 거기는 뭐 상권이 발달한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피스 상권도 아니에요 업무시설 쪽 그런 또 선호하는 입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역세권도 아니죠 그죠? 그런데 왜 그걸 하셨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들어요 단지 이제 그거를 사신 이유는 장기 그 임차사가 국제학교니까 그런 임차사가 좀 안정됐다 라는 부분하고 월 임대료가 안정적이다 라는 부분인데 같은 비용을 가지고 같은 시간에 그런 그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저 투자는 조금 아쉽습니다 예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저 같으면 같은 가격이면 차라리 차라리 지금 비싸다고 하는 뭐 강남 쪽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왕십리나 이런 쪽으로 가시는게 더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아니면 조금 역세권 쪽으로 좀 오시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데 보기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김태희씨 하고 그 b씨가 사신 강남대로 건물하고 그럼 이병원씨 사신 건물이 뭐 규모는 많이 차이나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잘 했을까요 김태희씨 b 건물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은 안 나죠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도 신탁 방식을 선택해서 하신 건데 저는 그래도 김태희씨 하고 b씨가 투자를 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 지가 상승 부분에서 시세죠 시세 상승이 월등히 거기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간에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시세 차액은 월등히 김태희씨 b가 빠른 지역에 좋은 입지에 사신 건 맞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병원씨 사신 건물보다는 김태희씨가 b씨가 투자를 훨씬 더 잘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건물 투자를 하실 때 지금 이병원씨 뿐만 아니고요 사실 일반인들이 다들 저런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대체 건물 투자를 어디에 어떻게 뭘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정보가 부족하죠 여러분들한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도 분명히 제가 이제 느낍니다 느끼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건물을 사는 거는 저분이야 돈을 잘 버시니까 그게 그렇게 데미지가 있지는 않을 텐데 일반인들이 저런 건물을 사게 되면 데미지가 좀 있을 수 있죠 저희가 뭐 집가 상승이 아주 뭐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른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권이 아주 뛰어난 지역도 아닌데 저 금액을 주고 건물이 좀 번듯하다 그래서 매입하셨다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물론 방식은 뭐 담보신탁 방식으로 해서 뭐 신탁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셨는데 임대 수익이 필요 없으신 그 고소득자 시니까 굳이 뭐 임대 수익 위주로 투자를 하신 건 아니셨을 텐데 저게 한남더일이나 유엔빌리지 이런 고급 주거지 있다고 해서 저 빌딩 가격이 오르겠느냐 그건 좀 따져볼 문제예요 그리고 입지적으로 봐도 거기가 이제 주거지역 위주고 지형도 사실 불리한 지형이에요 거기가 이제 약간 경사지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이제 도보로 이동하기는 상당히 불편한 지역입니다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저거를 왜 사셨을까요?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저기 그 좀 보실 때는 뭐 저분들이 바쁘셔가지고 사실 뭐 건물을 많이 돌아보시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쩌다 한번 가서 보시고 건물이 멀쩡하고 괜찮아 보이니까 뭐 좋다고 하니까 사셨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네 그게 결론입니다 오늘은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 2권 책 나왔습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부자 되시는데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입지 관련해서 열심히 제가 돌아다니면서 파악한 내용들을 이 책 안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셔서 실제로 임장이나 이걸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고 관심지역들을 찾아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